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고2 학생들이 다가오는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이 앞에 섰습니다. 실제 이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학습법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봐, 그냥 학습법 이렇게 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원래 학습법은 없어. 공부 드립다 하면 돼. 뭐 효율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들은 또 이제 선생님이 고3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좀 찍어놓은 게 있다? 그 내용을 조금 확인해서 보시면 돼.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 또 이제 큰 시험을 앞둬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거기다 다 넣었으니까 고3들 것도 한번 찾아서 확인하시고 자, 이 시간에는 완벽하게 고2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들로 좀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전략을 좀 짤 거야. 고2 학생들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지금 2학년이니까 2학년 2학기 때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잖아. 그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짤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짤 거거든. 하나는 예습에 대한 전략. 또 다른 하나는 클라스를 높이기 위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 자, 봐봐. 여기 첫 번째 이렇게 할까? 제일 먼저는 예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전략을 짜서 공부할지. 예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봐. 2학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봐야 돼.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생애 처음 2학년에 2학기를 이제 앞둬 놓고 있는 거라서 그게 시간상 어떤지 느낌이 별로 없을 거거든. 근데 쌤이 짜줄게. 봐. 지금 여러분 여름방학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학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있을 거야. 여름 끝나고 나면. 그럼 2학기 중간이 여기 들어갈 거지. 중간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2학기 기말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면 여름 때 2학기 거 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 봐라. 다 했어. 요게 한 석 달 뒤 내용이야. 기억나? 자, 지지난주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야, 지지난주 것도 잘 기억 안 나. 한 달 전 것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좋으냐를 보려면 각각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이 여름방학 시즌이 여러분 한 4주 나와요. 4주. 길게 나오는 게 4주 나오는 거야. 막 3주 반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럼 4주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 그럼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중간 때까지 몇 주 텀이 있냐면 6주 정도 텀이 있어요. 요게 보통 통상적으로 6주고 막 7주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약 6, 7주 정도가 될 거야. 이거 끝나고 요기가 몇 주 되겠니? 한 8주 돼요. 8주. 짧으면 7주고 길면 9주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회차로 따지면 이게 막 10회차가 되기도 해. 얘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7회차를 넘기지 못해요. 보통 이제 학원에서 구성을 할 때. 요게 4회차가 되는 거야. 4주. 그러면 생각해 봐봐. 요 때는 생명과학으로 얘기하든 뭐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할 거야. 이 뒤쪽에 4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그닥 어렵지가 않아. 선생님은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이니까 생명과학 얘기하자. 중간 시즌에 여러분 뭐 할 거냐면 유전할 거야. 유전. 그럼 이게 제일 어려워. 이 뒤에는 유전의 일부와 생태계를 할 거야. 그럼 8주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6주면 부족한 시간이에요. 해서 여러분이 여름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면 2학기 중간 거 예습하는 거야.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보통 이제 방학 그러면 한 학기. 방학 한 학기. 요게 아마 습관처럼 돼 있을 텐데 우리 전략을 좀 다시 짜자고. 요 때는 뭐 하는 거냐면 기껏 해봤자 4주밖에 안 되니까 2학기 중간 정도를 예습하는 거야. 그럼 이때 뭐 하는 거야? 이 내용을 반복하는 거야. 복습해야지. 한 번에서 내용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기말 시즌은 이때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 가도 8주라는 시간은요. 4주 4주 끊어서 갈 수 있잖아. 이게 두 바퀴 돌릴 수 있어. 이해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우선 하는 게 먼저고 공부하려고 안는 게 먼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이야. 이때 너무 많이 하려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딱 이때까지만 공부를 해놓으면 충분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물론 이제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놀면 안 되는 거지. 한 달 놀아버리고 그 뒤에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되고 시험 보고 한 인간적으로 한 주 정도는 좀 놀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가고 다시 한 번 이렇게 가면 두 번 갈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되지? 해서 여름때 지금 이제 7월 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지 예습 전략을 잠깐 살펴본 거야. 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해 줄 거냐면 그러면 우리 클라스를 만들자 해서 자 두 번째 클라스를 만드는 클라스를 만든다. 이게 이제 도약 이렇게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어. 도약하는 것에 대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좀 수능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길게 가는 거거든. 이거는 좀 짧았다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 자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을 잠깐 써보자. 우리 2학년 여름부터 시작합니다. 해서 요게 2학년이고요. 여기에 여름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 학기가 들어갈 거야. 이런 식이야.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3학년이 되는 거지. 뭐 어떤 일이 생겨요? 3학년이 되는 거야. 한 살 더 먹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 되는 거야? 겨울방학이 이렇게 와요. 자 그럼 다시 학기가 1학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 1년 선배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엄청 기대하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대망의 수능이 여기 있는 거지. 삐뚤삐뚤하냐? 이렇게 해서 수능이 여기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봐. 내가 왜 도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막 탑클래스 돼 있으면 좋은 거고 또 이제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자고. 봐봐. 여러분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이거야. 우리가 이제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학기를 한번 생각해 봐봐. 여러분 학기 때입니다. 학기 때 학기 때요. 학교 가잖아. 그치? 그럼 학원 가잖아.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한 10시 반 되잖아. 그럼 10시 반부터 한 2시쯤 잔다고 치자. 보통 이제 요즘 아이들은 새나라의 어린이라서 엄청 자기는 자더라고. 내가 물어보면 한 11시 반 12시 반 이렇게 자는 것 같던데 어쨌든 뭐 1시까지 잔다고 치자. 그럼 시간이 한 3시간 돼. 그럼 그때 오롯이 싹 다 공부한다고 쳐보자. 우리가 이제 한 이 정도 등급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애들은 안 하나? 공부를? 이 애들도 해. 현실은 실제는 얘들이 훨씬 많이 할걸? 같은 상황이면.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야. 그치? 다시. 우리가 이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이 빡세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런 친구들이 더 안 하고 이런 애들이 더 많이 해. 미친 듯이 한다고. 얘네들이. 어? 그럼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야지. 공부를 안 하고 잡을 수 있는 건 없어.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고 뭐 한두 시간 딱 했는데 막 남들 10시간 하는 건 내가 빡 알았어. 그럼 여러분 클라스가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일 거잖아. 우리는 벌써 그런 그런 비범한 사람하고 나도 그렇게 안 돼. 그런 비범한 사람하고는 결이 달라.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됐어. 그러면 땡큐지. 그럼 짱이야. 그럼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알겠지? 그런 게 아니라 봐.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전략이니까 보세요. 얘네들이 더 열심히 안 되니까 그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잡을 수가 없나? 그친 않아. 언제가 기회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오롯이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이때가 기회가 될 거거든. 이때가 기회가 돼. 이때가 기회가 돼. 쌤이 원래 이런 걸 언제 얘기하냐면 3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때 설명회 때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먼저 하는 거야. 6개월이란 시간을 더 당겨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만약에 쌤이 얘기한 대로 가잖아. 그러면 이거는 끝났어. 끝났어. 될 거야. 무조건. 봐. 여름때 그리고 겨울때 여름때 학기 지나서 여기 다 중요한 시즌이야. 도약을 해야 되죠. 그럼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보자. 얘네들 공부 해 안 해? 얘네들 한다니까?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 얘네들 해 안 해? 한다니까? 자 그러면 기본 우선 이렇게 되는 것의 기본은 얘들하고 똑같은 정도는 해야 되지. 그치? 현실에서는 이거보다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얘네들이 하는 것만큼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기본빵 이 자리까지는 갈 거야. 무조건. 이건 쌤이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봐봐. 쌤이 이거 고3 애들한테 시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고2들이잖아? 근데 지금 벌써 고3처럼 하잖아? 그럼 이때는 클라스가 달라져 있을 거라니까? 써봐. 24시간을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점심을 먹고 몇 시에 저녁을 먹고 내가 학원에 몇 시간 가 있고 어떻게 내가 공부했는지 써봐봐. 그리고 24시간 한 3일 정도 쓴다면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거야. 생각보다 한 게 별로 없어요. 를 여러분이 직접 느끼라고 한번 보라고. 근데 이제 학교 갈 때는 그런 게 쉽지 않을 거라니까? 해서 이때 하는 거야. 이때 이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그리고 지금 쌤이 고3에 가서 또 열을 올리면서 막 찍어놓은 거를 또 봤다면 쌤이 어떤 주장을 할 텐데 봐. 요게 이제 뭐 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공부했다고 쳐보자. 그럼 얘네들이 뭐 잤어. 우린 자면 안 되지. 미친 듯이 더 하는 거야. 이렇게. 4주만이라도 4주만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 약 9주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돼. 학기 때는 그냥 똑같이 해. 응? 요때만 그렇게 해. 이 딱 쌤이 얘기하는 4주 9주 4주 요때만 그렇게 하시면 돼. 왜냐면 공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갈 거냐면 아마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빡 이렇게 빡 이렇게 빡 계속 올라가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봐봐 이렇게 올라갈 거야. 선생님 저 4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럼 요식인가 보지. 조금 더 해. 그럼 반드시 오릅니다. 알겠지? 그동안 야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 이 전에 엄청 만약에 안 했다고 쳐봐봐. 혹은 전략 없이 그냥 막 했다고 생각해봐. 쌤도 전략이 없었어. 학생 때는. 근데 전략이 없었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어때? 이때부터 전략이 생겨서 내가 스타트를 끊었다면 이런 것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2학년 여름때 요 정도 클라스를 만들어놨어. 이 3학년 겨울 때 요 정도 클라스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여기에서 3학년 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클라스가 한번 만들어지면 앵간에선 떨어지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여기에서 클라스를 확 만들어놨잖아. 그럼 너네 여기서 놀 거 아니잖아. 놀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라니까. 알겠지?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쌤이 얘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동의가 된다면 한번 해봐. 지금부터 반드시 될 겁니다. 알겠지? 해서 이 전략에 대한 얘기 이게 단기 전략이야. 예습에 대한 전략 도약에 대한 클라스에 대한 이 전략을 좀 얘기해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를 좀 하자. 세 번째 얘기는 여러분 이 멘탈에 대한 얘기인데 멘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빡세게 공부할 때 가장 큰 방해를 하는 게 친구일 거야. 친구. 되게 좋은 친구들이야. 여러분을 걱정해서 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뭐 되겠어. 해봐. 되나. 이런 식의 멘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이 옛날에 학원에서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도 내가 막 밤새면서 수업 준비하고 엄청 열심히 살 때 야따 부자 되겠네. 친한 친구가 한 거긴 해. 야따 부자 되겠네. 뭐 뭐라 그랬지. 뭐 부귀 영화 누려라.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듣잖아.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싹이 터요. 그래.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야 어디 있어. 일로 놔봐. 놀려고. 멘탈 관리 하실 때 여러분 남들이 하는 조언이 있어요. 남들이 하는 비아냥이 있을 거야. 남들이 하는 말 다 필요 없어. 걔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그치? 해서 봐. 친구들이 하는 친구들이 야 놀자 이렇게 해. 그동안 계속 놀았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PC방 갔었어. 아니면 뭐 어? 운동을 했었어. 아니면 뭐 맥주를 마시면 안 되잖아. 고이들은. 그쵸? 술을 먹었어. 왜 안 돼? 어쨌든 친구들이 어떤 얘기들을 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이 그래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 번 딱 정해놓은 거에서 한 번 탁 틀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점 싹이 나고 이렇게 가다가 방이 한 번 틀어지면 나중에는 되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 이해돼?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돼. 몇 주만? 4주만. 아니면 너무 길어. 그러면 좀 계획 짜. 한 3주만 해. 3주만. 아니면 2주만이라도 해. 지금 벌써 점점 줄이고 좀 불안해가지고 줄이고 있는데 봐. 한 4주만 해봐. 야 그때 떠나갈 친구였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든 무조건 다 떠나가. 근데 그 4주를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학기 때 다시 놀자.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은 끝까지 계속 갈 거야. 야 겨우 4주 동안 내가 좀 공부 좀 하겠다고 하는데 이 새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면 그건 네 친구가 아니야. 알겠지? 그런 마음으로 쌤이 얘기한 거 믿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조언이 또 있을 거야. 이게 되게 위험해. 우선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막 여러분 밤새우서 하잖아. 그러면 야 공부 좀 그만해. 너 걱정된다 야. 야 공부 좀 그만해. 응? 공부 이제 그만해도 돼. 건강 해치라. 건강 해쳐. 막 이렇게 해 주실 거거든? 우선 이 얘기를 듣자 얘들아. 알겠지? 야 이거를 먼저 들어야 되는지 않겠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실제로 여러분 아까 우리 피디님하고도 내가 얘기했었어. 근데 밤새서 공부하다가 죽을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밤새서 공부하다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들아. 응? 피시방에서 게임하다가는 왜냐면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 막 빠져든단 말이야. 잠이 안 와요. 근데 공부는 잠이 와. 그러니까 밤새서 공부하다가 지치면 잠이 들게 될 거야. 이해돼? 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야 공부 그만해. 건강 해쳐. 건강 해쳐. 그만해. 이 얘기 들을 때까지 우선 해. 이게 1차 목표야. 알겠지?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쌤 얘기 믿어. 절대 안 죽어. 알겠지? 진짜야. 이 건강 해쳐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2이면 한 18살 되잖아요. 그렇죠? 낮대는 말이야. 또 이렇게 하면 꼰대라고 말하긴 한데 여러분 나이는 하루 밤새고 한 3일 밤샜어. 그럼 하루 잠 자고 나면은 괜찮아질 나이야. 우리 나이쯤 돼. 이제 하루 밤을 새면 한 달이 망가져서 이렇게 하는 나이인 거고 여러분 때는 이 하루 이틀 뭐 한 3일 정도의 밤샘은요. 하루 정도 푹 잠을 자고 나면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는 시즌이라서 도끼를 품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이런 얘기 정도 나오면 아마 용돈 올라갈걸? 이제 엄마 나 3만원 필요한데 그때 써먹는 거 아니야. 맨날 놀다가 3만원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안 써먹히지. 이건 먹히지가 않아. 이해 돼? 해서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 친구들이 그렇게 해. 그러면 무시해도 돼. 그런 친구들은 버려도 돼. 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마음으로 좀 빡세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만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남들이 어떤 조언을 한다. 아니면 이제 걱정해준다라는 생각. 아니면 장난친다라는 식으로 어떤 부정적인 멘트들을 탁탁 던지. 씨앗을 던질 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잖아. 그럼 그게 계속 떠올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부경한 우리겠냐.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이런 애들도 있어. 야 넌 해도 안 돼. 넌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여러분 학교에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의 얘기를 이름을 대면서 야 얘는 걔는 우리랑 달라. 클라스가 다른 애야.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할 거거든. 그 얘기를 들어도 속대한 말로는 씹어버려. 날 날려버리는 거야. 진짜 안 되나? 그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이 좀 말을 좀 세게 하는 건데 완전 빡쳐야지 맞는 거야 원래. 야 네가 날 뭘 알아. 네가 뭔데 날 한 개 줘.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거야. 너는 안 되겠지만 나는 돼. 이렇게 빡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근데 막 이렇게 들으면 쿵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해서 멘탈은 진짜 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안 됐을 때 그 친구들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 그 책임을 오로지 여러분이 져야 되니까 무조건 최고를 향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도 필요한 거다. 시즌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필요하다. 라는 게 오늘 선생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개정생명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강의를 또 찍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